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셀부터 시작하셔서 E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A1부터 H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병합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하셔서 셀 병합해 주시고 글꼴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으면 목록에 없어요. 직접 1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 주시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 밑줄은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이중 밑줄 클릭하시고요. 행의 높이가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25를 입력하고 확인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A3부터 B3을 선택하시고 같은 서식이라면 컨트롤 키 눌러서 A4부터 B4를 선택 다시 A5부터 A8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9부터 A12 계속 A13부터 A16 같은 서식이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C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하시고요. C4부터 H4셀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아파트 합계라고 입력할까요? 아파트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한 거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4부터 H16을 선택하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 앞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건을 표시할 건데요. 보통의 별표는 별표 뒤에 있는 거를 반복해서 표시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별표는 그냥 별표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셀 서식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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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건이라고 입력하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별도요. 문자처럼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해 주셔야 그냥 별이라고 입력하지 않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별이라고 입력하셔야 화면에 별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데이터에는 합계에는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건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테두리 서식인데요. A3부터 H16을 선택하시고요. A3부터 H16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범위 정된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셔가지고 전체 영역의 바깥쪽은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두번째 서식 지정 문제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번째 데이터 A4부터 시작해서 E15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 정하셨다면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는데 2019년의 판매 실적이 2020년의 판매 실적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이니까 등호가 필요하고요. 2019년의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절대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F4, F4를 두번 누르셔서 B열의 데이터를 고정시켜 주시고 그 값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2022년의 첫번째 데이터 E4셀을 선택하고 F4, F4 두번 누르셔서 E열을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녹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2019년 데이터가 2022년 데이터보다 큰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물 서식 문제의 배점은 5점이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1등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if 함수와 랭크.eq라는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부터 구할까요? R, A라고 입력하시면 랭크.eq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의 첫번째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입니다. 개인 점수를 가지고 두번째 본인 점수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요. 세번째 칸에 넘어가시기 전에 절대 참조하셔야 돼요. 깜빡하고 세번째 갔다가 두번째 오시면 F4를 누르시게 되면 한쪽에만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세번째 갔다가 두번째 절대 참조 안 했더라 라고 하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누르셔야만 앞에와 뒤쪽에 절대 참조하실 수 있고요. 숫자가 높은 숫자부터 1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1등부터 현재 예지에서는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는데요. 그 순위 값이 숫자 1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1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2등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같은 형식이라면 2부부터 심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등호 심표 다음에서 컨트롤 V 1 대신에 2로 바꾸시고 2등이라면 저희는 2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누르셔서 3으로 바꾸시고요. 화면에서 3과 같습니까? 그러면 3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이 풀을 1등, 2등, 3등 3번 비교하셨으니까 가로를 하나, 둘, 3번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위가 1등이면 1등 순위를 구한 값이 숫자 2하고 같다면 2등 순위를 구한 숫자가 3하고 같다면 3등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 2등, 3등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판매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제품 코드에 해당한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VLOOKUP 함수부터 입력할까요? 그 다음 함수 삽입 버튼 누르셔서 찾고자 하는 값은 현재 판매 금액을 표시할 같은 행의 제품 코드를 가지고 오른쪽 단가표에 가서 제목을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으세요. 실제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면 이 제품 단가표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F4 누르시면 앞에와 뒤에 다 절대 참조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에 해당한 제품 코드의 단가를 찾아왔습니다. 이 값에다가 곱하기를 앞에다 하셔도 되고 뒤에다 하셔도 돼요. 곱하기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단가 곱하기 판매량 계산이 되었고요. 반올림을 해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의 자리면 750이 7에서 반올림이 돼서 76,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자리수를 조절한 함수 라운드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끝에 가셔서 자리수 입력하셔도 되고 라운드에다 커서 놓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자리수는 100의 자리니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학년에서 학년에서 1학년인 학생수를 T25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학생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도 표시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할 거니까 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unt COU 입력하시면 count if 함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학년에 가서 두 번째 1학년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1학년이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확인하시면 3이라고 구해지네요.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n%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n%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평가 등급이 A에 해당한 조건은 여기에다가 F24부터 F25 영역에다가 평가 등급이 A라는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오셔서 컨트롤 V 하셔갖고 조건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평가 등급이 A에 해당한 총점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차이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Dmax란 함수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안쪽에 인수 데이터베이스에 가서요. 우리는 총점에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 14를 선택하거나 또는 네 번째 열입니다.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평가 등급에 가서 A라는 조건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에 제목이 들어간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최대값 구해져요. 이 값에서 마이너스 맨티에다가 마이너스 D 미니라고 입력하시고 최소값을 구해서 빼겠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들 중에서 총점 필드에 가서 조건은 평가 등급이 A에 해당한 이라고 조건을 넣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통화명이 유로인 통화의 한율을 찾아가지고 D32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D32셀에 표시하는데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할 거고요. 일단 매치 함수를 통해서요. 유로가 이 영역에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지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매치 M이라고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한번 눌러보시면 첫 번째 차지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유로를 가지고요. 두 번째 참조할 범위 어레인은 통화명의 데이터 A29부터 C32 영역에 가서 유로를 찾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오름 차순일 때는 숫자 1 내림 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3이라는 값이 구해졌는데요. 2,3은 통화명 목록 중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커서를 D32셀에 놓으시고 2,3이라는 값을 가지고 한율 표에 가서 세 번째 해당한 유로의 한율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수정할 건데요. 더블클릭 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어레이 참조할 표는 한율표에 가서요. 그 다음 심표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열의 위치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인덱스 함수의 범위는 하나예요. 끝에다가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하나면 생략하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습관을 몇 번째 열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열의 위치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유로에 해당한 값이 표시가 되는데 얘는 셀 서식에 위해서 정수로 표시가 된 거고요. 문제에서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trunc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다시 한번 tru 입력하시면 trunc 자리수를 조절해 준 함수인데요. 더블클릭 하시고 뒤쪽에다가 몇 자리 소수 한 자리 소수 두 자리 표시할 거면 입력하는데 지금은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0을 넣거나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반올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329 라는 환율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작업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데이터 정렬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정렬은 부서를 가지고 부서 데이터 아무데나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부서별로 내림사순 입니다. 내림사순 정렬 도구 클릭하셔서 홍보부부터 기획부로 데이터를 정렬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기준 부서를 먼저 선택합니다. 정렬하셨던 부서 그 다음 부서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평균 그 다음 문제에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일단 평균값을 구하셨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실수령액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대값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실수령액을 체크하되 기존에 구해놨던 평균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과 최대값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은 100점이 10점인데 부분점수가 없습니다. 부분합 문제 나왔다. 정렬 두개의 부분합을 구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두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현재 내용은 많지 않지만 피버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현재 안쪽에 커서를 뒀더니 A3부터 H21까지 영역입니까? 깜빡깜빡합니다. 만약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수정하셔서 드래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치는 A26셀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업무부서를 선택하고요. 행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요. 근무지를 선택하시고요. 열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고요. 갑에다가는 기본급에 대한 평균과 수당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를 드래그하시면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 기본급은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열 영역에 값이라고 되어 있는 시그마 값을 행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하셔서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의 총합계는 해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총합계를 둘 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라고 선택하시면 오른쪽과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피버테이블 문제예요. 배점은 10점입니다. 문제 지시사항을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문제에 있는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 문제입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시면 단추 선택하시고 위치가 G3부터 H4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4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2, 4에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합니다. 합계는 썸이라는 함수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동차세 더하기 지방교육세라고 해당세를 클릭하셔서 더하기 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세를 선택하시고 아래쪽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위정된 거를 해제하기에서 이미세를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클릭하셔서 단추 1이 아니라 텍스트를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인데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G6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7까지 드래그하시고 도형에는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문제서 서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 B4부터 22 영역을 선택한 다음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은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심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심표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매크로 작업 각각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에서요. 재단 명별 지원액과 미해수액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있는 범위를 지우신 다음 물론 임의로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 제거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재단 명가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우리는 지원액과 미해수액만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원액 그 다음 미해수액 이렇게 선택하시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재단별 지원액 슬래시 미해수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내 위치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구성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가셔서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천 단위 구분규 아니 천 단위가 아니죠. 주 단위를 천이라고 변경하래요. 주 단위를 천으로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지원액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박대 푸른색 계열의 지원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를 클릭하면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추세선을 지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추세선 서식의 옵션에서 지수를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에 범내 표지가 없는 데이터 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표를 표시할 건데 범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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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을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데이터 표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고요. 문제에 제시된 차트의 이미지와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 이미지를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